1. 장한재 선수 1. 장한재 선수가 야 장한재 아 이번엔 별 없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두번째 게임 장한재 서브레스 아 나갔어요 표정이 지금 보입니다 장한재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러다보니 김장원이 무리하게 돼요 이렇게 못하면 괜히 저 때문에 못하는거 같구요 집중이 안됐다 어쨌든 지는건 선수고 손해보는건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면은 본인이 손해잖아요 그럼요 자 넉점차 1대5입니다 아 깊숙하게 깊숙하게 또 김장산도 범실했습니다 이번에도 내 택을 내는 김장완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안고 경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지금 다음 준비했을때는 그럴때 또 반격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는 수나 어떤 게임 내용은 굉장히 좋네요 지금 프로파일러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어려운 랠리들 상대 분석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가 어쨌든 탁구는 상대가 저 Judaism 사랑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